월화수 금금금 달리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올라 직속 안 올라 스트레스만 한참 또 올라 바람이 올라 가 trazer 치ику 되는 금액의 종합 склад 심화된 기졸 무 mermaid 겨울도 배로 패스 자리도 오늘도 팍팍한 인생이구나 지고받고 똑똑해지고 결제 올려도 똑똑해지고 카드같은 왕창 깨지고 몸이 깨진다 지고받고 똑똑해지고 결제 올려도 똑똑해지고 카드같은 왕창 깨지고 몸이 깨진다 아프지 말고 열받지 말고 시원하게 소리 한번 칩시다 지고받고 똑똑해지고 힘입시다 피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